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교안입니다. 재판 지연은 불의를 돕는 것입니다. 어제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의 상고심은 원심대로 징역 2년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 판결은 조국 사태가 시작된 후로부터 5년이나 지나서 내려졌습니다. 5년.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그 사이에 조국은 파렴치하게도 자신의 이름을 따서 당, 조국혁신당을 만들었고 또 국회의원도 됐습니다. 거기에 당대표까지 됐습니다. 애초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재판 지연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조국의 1심 재판은 유난히도 오래 걸렸습니다. 1심 재판관은 우리법 연구의 김미라 판사였습니다. 그는 유난히도 재판을 질질 끌다가 돌연 휴직까지 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1심 재판부도 바뀔 수밖에 없었고 1심 판결은 기소한 지 3년 2개월, 3년 2개월이나 걸려서 지난해 2월에 끝났던 것입니다. 게다가 올해 2월에 끝난 2심에서는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도 법정 구석을 하지 않아서 조국이 자기 당도 마음대로 만들고 국회의원도 되고 당대표도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애초에 제대로 했었더라면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 확 고쳐야 합니다. 철저히 법대로만 가야 합니다. 고의적인 재판지연은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법대로 1심을 6개월 이내에, 2,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재판을 끝내야 합니다. 재판지연판사는 그 책임을 묻는 시스템,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정의를 세우는 길 아니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뜻을 모아서 함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세워냅시다. 감사합니다.